버튼을 눌러 힌트를 보고 무슨 날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보세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는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매년 양력 8월 15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정답은 광복절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끊임없이 독립을 외치며 운동을 했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5일을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내 이름은 김구란다. 나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기관의 리더가 되어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단다. 내 이름은 유관순이야. 나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내 이름은 윤봉길이란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깝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일본군 대장을 향해 행사장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고 성공했어. 그래서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단다. 내 이름은 안중근이란다.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일본 경찰에 죽게 되었어. 하지만 난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단다.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버튼을 눌러서 알아보세요. 국경일인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경축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맞닿도록 위로 올려서 달아요.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처럼 나라에서 지정하여 슬픔을 위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태극기 높이만큼 떼어서 아래로 달아요.